밖에 나갔을 때 의자가 없으면 아이를 계속 엄마가 안고 있어야 되고 안고 밥도 먹어야 되고 너무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. 그럴 때 잠깐이라도 앉혀놓을 수 있었던 휴대 휴스터예요. 열어서 보면 희한한 모양이 나와요. 이 뒤에가 이제 의자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부분이에요. 씌워가지고 끈 조절이 돼요. 고정을 시키고 단추로 아기가 작으면 이렇게 작게 하면 돼요. 이 밑에다가 또 고정을 해요. 아기 대신에 인형을 안 쳐요. 이걸로 또 조절이 돼요. 아기가 크면 넓게 하면 돼요. 이걸로 뒤에다가 고정을 하면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부스터나 하이체가 없는 그런 곳을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. 제가 부스터를 갖고 다닐 수도 없고 했는데 이게 딱 이렇게 휴대용으로 있길래 그때 사봤어요. 그리고 그때 쓰고 나선 계속 기저귀 가방의 필수 아이템이었어요. 사용 시기는 4에서 36개월이라고 돼 있어요. 100% 국내 생산이고 100% 천이라고 나와 있어요. 오픈마켓에서 검색을 하면 쉽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. 천이어서 쉽게 빨 수가 있어서 또 되게 좋았고요. 이 뒷부분이 이게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. 네모난 것도 되고 둥근 것도 다 들어가서 안 맞는 의자는 거의 없었어요. 밑에 의자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. 이걸로 단추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급할 때 가끔 일일이 단추를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.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은 했는데 이걸 똑딱이로 하면 아기들이 이렇게 가끔 힘주고 이렇게 할 때 탁 풀릴 수가 있어서 위험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. 어쨌든 조절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약간 아쉬웠어요. 큰아이 때부터 사가지고 둘째도 요긴하게 잘 썼던 맘스프리 베이비 부스터였습니다.